안녕하세요 가리키친구 내에서는 예아아아아아악 여러분 저 1번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1번이에요 너무 기뻐 제가 원래 언니랑 오사카를 갈까 도쿄로 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에는 후쿠오카에 왔습니다 여기 후쿠오카에 있는 도쿄 후쿠오카 텐진 텐진 맞아 텐진이었어 그런 곳에 왔고요 평범한 호텔인데 여기서 제일 신기한 게 이거야 왜 세탁기가 있어? 전자렌지랑 커피포트도 있고 저희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바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너무 배고프거든요 짠 후쿠오카야 로손이야 일단 라멘집에 가고 있고요 이건 여행에서는 그냥 미친듯이 먹기만 할 거예요 완전 먹뿌림 여행이야 먹뿌림 여행 모든 걸 다 먹겠어 먹뿌방 살꽁군이다 아 여기 옆에 키무 다나카상 있어가지고 부산 김태희 와 있고요 우아악 부산 나 뒤졌다 부산 네명했다 뒤졌다 관광객인 거 누가 봐도 암 짠 오예마 무슨 식당에 신발장이 있어 스마킹룸 여기도 뭔가 제품을 파네 따로 이거 가져가서 내게 신발이 어디 있는지만 찾는 것 같은데? 뭐야? 약간 여기 술집 같은 곳이네 이런 데 처음 봐 한국어 메뉴판 아 여기 모츠나베 맛집인가 봐 모츠나베 맛집 너무 좋다 제일 인기 많은 건 이거 시킬 거야 네네네 감사해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나머지 뒤에 코스 우설팅 이렇게 일단 시켜볼까요? 네 300만원 그리고 추스 나와봐 나와봐 학교가 없어 비행기에서 2시간 정도 빼고 진짜 그냥 오뎅볶음같이 내가 오뎅인 줄 알았어 진짜 짭조름하다 여긴 안주들이 맥주보다 소주 시켜야 될 것 같아 여긴 진짜 술집이 분명해 여긴 진짜 술집이 분명해 atravies 감사합니다 행복하지 마 찰칵 보란냐 너무 웃긴 오늘은 경림철입니다 우리 근데 4일 동안 재밌을 것 같다 오하요 라면을 먹을 겁니다 라면 먹으러 갈 거예요 날씨 좋다 지금 오늘 일본은 최고 10도 최저 3도 날씨 너무 좋죠? 안함 여기 가려고 했는데 안함 어? 라면인가? 라면이겠지? 라면이지 아무게 난 막 들어왔어요 기본 라면 시켰어 육수를 저렇게 내피나? 간장베이스인가봐 이店 이름이 어떤가요? 오우시게식동 오우시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음 이게 뭐지? 무슨 맛이지? 왜? 완전 가쓰오고시 맛인데? 응 음 음 음 음 음 확실히 일본 음식은 짭조름해 고기가 되게 베이컨처럼 생겼다 이거 맛 되게 신기하다 너가 보면 여기 육수 안 준 줄 알겠다 흠 흠 흠 이쯤되면 케이크도 궁금하다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일까? 근데 이거 왜 저를 좋아서 하는데? 놀랍는데 음 음 음 음 케이크 맛집이었네 음 음 음 음 음 얘만 맛있어 으흐흐흐흫 우와 카페에서 너무 졸려서 구경 나왔어요 나는 옷이나 이런 것보다 이런 먹을 거 보는 게 너무 더 행복하더라 좋다 귀여워 귀여워 와 빵 진짜 다양하다 많다 맛있겠다 근데 어이구 맛있겠다 음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요 안녕 도시락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도시락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근데 퀄리티가 좋은 만큼 가격은 좀 비싸네요 우와 이런 것도 신기해 맛있겠다 우와 대창도 있어요 우와 조그만한 통에 들어있는 그런 건가 보다 반찬 신기해 우와 우와 진짜 엄청 신선해 보여요 미쳤다 퀄리티 봐 너무 맛있겠다 빛나네요 빛나 아 너무 맛있겠다 거리에 있던 카페 들어왔어요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보시고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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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 주스 완전 샌드위치 샌드위치 응 여기가 타르트 맛집이래요 타르트 맛집에서 타르트를 안 시키고 그니까 왜 일본에 있는데 일본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한국사람이랑 아 맞네 짱이다 맛있겠다 스테이 로그는 데미지 주스 통으로 타르트 공부 핫 진짜 오늘은 맛있게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빵이 되게 팍 부 bill 타르트 해볼 다 자 레몬 윽 하 씻 그치 아니 이걸 왜 가지? 이거 뭐야? 멈춰! 언니? 이거 맛있어. 이거 별거인데? 동키 호텔! 귀엽다! 쇼핑 끝! 우리 크리스마스 옷 샀다? 밥 먹으러 가는 중 신사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멋있어 멋있어. 이 쪽인가? 이쪽인가? 동키 호텔 더 빨간데? 바라카 가봐요. 아 맞아 봤어요. 인테리어 미쳤다. 이거 가져왔지롱. 좋다. 너무 예쁘다. 고생 왔어요. 선물이 뭐. 사탕이 뭐 초콜릿이 들어있어. 카멜씨 이거? 아니 근데 카멜씨 이거. 카멜? 버터야. 버터라고? 우와! 우와 대박! 다 다른 게 있나봐. 아미스플리. 아 이게? 아미스플리. 정말 일주일에 있는 거. 응. 아 이렇게 해서. 너무 웃기네. 뭐야? 선물인가 봐. 이러고 있었는데. 집을 가져갈 뻔했어. 바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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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네 카메라 괜찮네. 비슷하지 않아 가격? 아니 한국 69만원 가격. 아 그래. 다른첩 하신대요. 아 근데 확실히 비싸다. 시작이 5,700원이야. 자막에 가서. 나중에 살 빼고 다시 입어봐야겠다 이건. 머리에 리본 같은 거 달아야 할 것 같아. 응. 이러고 나간다고? 진짜 이게 맞아? 이거 입고 포장마차 간다고? 나 마스크 절대 안 벗는다 나 지금 한국이야 파란색과 빨간색이 좋아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 진짜 화려하다 사람 엄청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오 철판 엄청 화려해 뭐 무대도 하나? 와 진짜 근데 딱히 당기는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러고 온 사람 우리밖에 없는 게 너무 궁금하다 우와 되게 귀엽게 돼있다 오우 오 개쩔어 포장마차 거리 저희 거기서 당기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뭐 먹으려고 왔어요 우와 진짜? 오 우와 와 분위기 너무 좋다 어떡해 너무 좋다 이런 감성이라니 되게 맛있어 메뉴가 QR코드래요 힙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가 봐요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안 먹어 진짜 맛있다 진짜? 촉촉하네 삶아졌네 아주 삶아졌네 아주 짠 맛있겠지? 맛있겠지? 짠 어 깔끔해 너무 좋아 이게 뭘까? 진짜 이러고 노는 우리 귀엽다 핫뚜 우와 예쁘다 비이프 두개 토마토 이게 뭐라고? 비이프 두개 토마토 맛있다 이게 한 18,000원 아 진짜? 아 아리가또 무식맛일까? 맛있어 맛있다 아 뭔가 가까이서 일본어 엄청 들리니까 일본에 온 것 같긴 하다 우와 참치 냄새 아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사진 너무 잘 나왔다 네 소주 일본 소주예요 아 아 으 어우 쎄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무조림 뭐야 계란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뭘 아는 남자 똑같은 거야? 저거 망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다 으윽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도가니야, 도가니? 음! 무조림인 줄 알았는데 와, 맛있다 고치소사마 되시다! 어,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리가또고자이마시타. 만족스러워. 여기 라면 판다. 라면 포장해야 할까? 어? 편의점 라면이 더 낫지? 아, 그러네. 진짜 레알 2시간마다 먹어. 진짜 계속 먹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